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아고문 모셨습니다. 고모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고모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뉴욕시장이 또 하락을 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 시장은 그래도 좀 반등세를 보여주는데 미국 시장은 쉽지 않네요. 오늘 경제 지표들도 많이 발표되고. 근데요, 경제 지표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는데 잘 나온다고 떨어지고. 못 나오면 또 못 나온다고. 그러니까 매번 표현을 합니다만 굉장히 신경질적인 장인이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지금 예민해져 있는데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여지가 굉장히 높다. 특히 이제 노동 시장 해치지 않고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어저께랑 그저께랑 쫙 빠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지표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약세장에서는 절대 조정 없습니다. 강세장에서만 조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도 강세장은 계속 도도하게 강은 흐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외견으로 보면 북극곰도 가다가 미끄러질 얼음장 같은 시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조정이 나온다는 자체는 항상 강세장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확고히 지금 낙관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수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밝은 면으로 지금 보시면 좋은데. 지금 금리 인상, 금리 인상도 경기가 나쁘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금리 인상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도 좋은 면에서 보시고요. 그런데 금리 인상 가속가격에서 남은 숙제가 인플레 차단하는 건데 사실 금리하고 인플레 차단하고 지금 굉장히 어떤 간극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플레가 우리가 만약에 돈이 많이 풀리고 이런 소비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공급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렇다면 이거 통화 정책 쓰는 거하고 공급망 해소하는 거하고 이게 큰 지금 접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 지표가 나옵니다. 소비자 지출 지표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 더욱더 확실해지겠습니다마는 지금 긴축 가속화가 된다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조정은 강세장에서 나온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하나씩 어떻게 지표들이 나왔냐를 보면요. 네, 2021년 5.7% 경제 성장을 하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국 것까지 같이 그려서 갖고 왔어요. 그럼 보시면 완연하게 지금 주황색으로 나온 게 중국입니다만 중국은 경제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미국은 다시 차고 들어오는 1분기, 2분기 6%대를 갔단 말이죠. 그다음에 3분기 때 잠시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차고 올라가는 모습이면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은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두 나라가 굉장히 지금 경제 정책에서도 다르지 않습니까? 한쪽 금리 인상하고 한쪽 금리 인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는데 이번에 이런 오미크론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 모멘텀 성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 경제에 아주 견조한 그런 바탕을 확인을 했고요. 좋았던 게 소비 지출이 3.3% 증가했어요. 굉장히 많이 지출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경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아직도 강세장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체적인 2021년이 끝났는데 이러면 2019년과 비교해서 103%의 경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온 거죠. 전 세계에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날은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하고 한국입니다. 미국이 103, 한국이 102 정도로 지금 돌아왔고요. 중국도 98%, 99%밖에 아직 안 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아직도 굳건한 경제 성장을 갖고 가고 있는 미국이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고용 시장도 이번에 또 같은 날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지금 제롬 파월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러나요? 특히 이제 제네 옐런까지도 이런 고동, 완전 고용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심혜를 기울이는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프에도 보시지만 전주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29만으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줄었습니다. 줄어서 보니까 전망치를 약간 하회는 했습니다마는 트렌드가 다시 올라가던 트렌드를 지금 꺾고 내려온다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 기간에는 오미크론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오미크론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그러니까 저기 쭉 보시면 11월 이때부터 쭉쭉쭉 올라가던 것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되는 인력 난에서도 고용주들이 굉장히 고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근로자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겠구나 하는데 이렇게 고용까지 좋아지면 3월 달 금리 인상은. 그러니까 거의 100% 아닙니다. 100%로 이제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게 4번이니 5번이니 하고 있는데 2월 달에는 이제 FOMC가 없습니다만 3월 달에 이런 금리 인상 여러 가지의 큰 변화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매파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매파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을 얼마, 이제 경제 성장이 제일 화두가 된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게 공급망에 대한 대안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게 사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지금 굉장히 북극금도 넘어질 수 있는 빙판길이지만 그러나 강세장은 흐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긴 안목에서 지금 우당탕당 사고다발 구간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먼, 먼다고 해봐야 하반기 얘기를 합니다만 다들 하반기에는 지금 10%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길게, 방맹이 길게 잡고 가시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지금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모든 조건이나 분위기나 지금 상황은 3월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가 충돌이 일어나고 사고가 다발 구간이 나타나는 것이지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시장이 또 좋은 흐름으로 복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지금 꽃을 꽂고 잡초에 물 주시면 안 된다. 그래서 3월까지는 보수적으로 가시지만 지금 전체 큰 흐름을 이거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경기 회복의 사이클에 완전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강세장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최하호 검은께서 보고 계시니까 일단은 금리 인상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좀 조심하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